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도 소재주다. 소재주가 어제 관심을 받으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상승한 것이다. 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한 분은 다른 이유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제는 미국이다. 미국 시장 쪽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됐다 봐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치웠는데 그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승을 했어요. OLED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한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죠. 근데 이게 OLED 때문인가요? 왜 올랐나요? 어제. 그냥 둘 다 좋은 것 같은데요. OLED도 있고 배터리 소재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냥 외국인들이 3일째 샀습니다. 외국인이 찜해서. 또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더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소재죠. 첨단 소재다 보니까 요즘 소재 관련된 쪽이 재부각받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이 회사는 동박 쪽입니다. 동박 쪽에 매출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특히 예전에 서키포일 인수하고 헝가리 공장 짓고 또 요즘 보면 SKC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동박 쪽의 모멘텀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예전에 두산이 했던 여러 가지 소재 사업들을 보게 되면 OLED 쪽이 있고 화장품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좀 종합 소재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어제는 또 OLED 관련된 모멘텀들이 강하게 부각받았겠죠. 이쪽은 아마 길건우 연구원님께서 잘 설명하시지 않으실까 그걸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넘기시는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어제 여러 가지 소재, 나도 소재주다 소재의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솔루스 3단 소재여서 그중에서도 어제는 또 OLED 쪽이 부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OLED 소재주들이 최근 들어서 OLED 자체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조금 부각을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OLED 소재 기존에 핸드폰 대비한다고 하면 거의 한 300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출 자체가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OLED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가지고 있어서 사업 가치로 한번 바꿔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전지박, 방금 얘기했던 동박, 그다음에 OLED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이유들 때문에 그래도 올라갔을 것 같고요. 미국 쪽 이야기는 뭐예요? 미국은 사실은 동박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전지박이라고도 얘기하고 동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동박은 기존에 5G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던 걸 동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전지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헝가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후발 조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일진 머티리얼스나 SKC에 비하면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미국에도 뭔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저번 달부터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 소재 이쪽, 전기차 소재 쪽에서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매수세가 어제도 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왔고 OLED 소재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소재까지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4% 넘게 4.5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좀 선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매물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 여름들이 계속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길건우프 씨는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길게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뉴욕 시장도 완전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어제 못 올랐던 게 오늘은 좀 올라가겠죠. 이런 의미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소재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사업도 부각되고 있고 배터리 소재 업체로서의 모멘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앞으로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리 탈입니다. 고맙습니다.